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날 새로운 시드입니다 독방을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은 좀 더 조심히 게임합시다 계속 그렇게 빨리 죽는게 마음이 안들어요 일단 얘는 잡자 어 혹시 돌이 있나? 돌이 없는데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가면 안돼 아 뭐 오케이 이거 이렇게 이숙으로 가면 안될 음 그냥 아 그렇게 됐어 나이스 또 좀 조심해야되요 여기 아 여기는 돌이 있네 아 오케이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괜찮았어 오케이 계속 갑시다 아 자 한번 여기 뭐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돈이 있네 나이스 돈 필요하지 그것도 잘됐고 그리고 바로 바로 여기는 아래로 viene 우리 고양이가 있네 나이스 나갑시다 첫번째 레벨 잘되었네요 아트도 버렸고 눈 좀 더 막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오케 좀 조심히 합시다 그렇게 하고싶지 않아서 해결네 잘됐어요. 결국. 고양이. 아... 이거 마음에 안들어요. 잘됐어. 아야야야. 도망가지 마세요. 같이 가자. 여기 기다려주세요. 돈 감사합니다. 아... 이렇게 하면 돼요. 잘됐어. 오케이. 나잇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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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이네. 큰일이네. 그럴까 하고싶진 않았어. 그럼... 아 오케이. 오케이. 잠깐만. 아야야. 당신 한번 여기 기다려주세요. 지금 같이 이 친구한테 한 마리... 흠. 오... 아야. 잠깐만. 오케이. 좋게. 세 개 줄게요. 세 마리 줄게요. 오! 감싸는데? 근데... 근데... 이거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? 그거는 확인해야 돼. 아이고 여기는 좀... 애들이 많나? 어디로 갈까? 일단... 나이스. 여기 있을까? 어 이건 무서워요. 잘 됐다. 잘됐다. 잘됐어. 여기... 여기 뭐 있는지... 여기 쓸 순 없는 것 같은데... 아마 그냥 다른 레버로... 갈까? 가져갈까? 이 열쇠? 그렇게 해야하네. 그냥 휘 봅시다. 아... 저 두 개... 다시... 받았습니다. 음... 아... 아 네...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. 빠이빠이. I say 빠이빠이. 음... 잘됐습니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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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돈이 좀 있긴 있네. 근데... 많진 않아요. 어 여기도! 다시 열쇠 받았어. 나이스. 오케이. 들어갑시다. 나이스. 나이스. 아... 내려갈까? 네. 이 열쇠... 어디 쓸 수 있을까? 아이고. 오!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여기 그냥 나갈 수 있네. 근데 그거 하기 전에 한번... 여기 뭐 있을까? 뭐... 이거 잘 안됐네. 근데 여기도 쓸 순 없어. 네. 그럼 그냥 다른 레벨로 갑시다. 아마 다른 레벨에서... 쓸 수 있을지도 몰라요. 이거 무서웠어. 음... 이쪽으로... 돈이 좀 있네. 어! 밤밤. 오케이. 열쇠 가져... 로... 이렇게... 이쪽으로... 어! 아무도 없네. 계속. 조심해야 돼. 나이스. 아아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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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죽을 거에요? 아니면 그냥 기속으로 할 거에요. 그냥 기속으로 할 거에요. 그냥 기속으로 할 거에요. 오케이. 여기 들어갑시다. 나이스. 내려가고... 근데 혹시... 아... 네 여기는... 근데... 아아... 까비... 아아... 못 적어도... 2층으로 잘했어. 아... 그... 이거 어떻게 할까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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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는 우리 또 열쇠를 사용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고 이거 처음이에요 오케이 그건 좀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계속 혹시 돌로 잡을 수 있을까? наж만 잠깐만 아 여기 잡을 수 있어요 이건 좀 다행히야 어... 어떻게 할까? 워우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워우우! 어이없네 음... 이거 좀.. 어이없겠네.. 잠깐만 그냥.. 오우 오케이 오케이 여기 그냥.. 이렇게 할까? 너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뭔데? 아 이거 까비하마 왜 이렇게.. 왜.. 왜.. 여러분 저랑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